으 오 완전 키우면 옮기면 화면이 갑자기 작아져요 버근진 모르겠는데 아 이런거 봐줘야죠 오 뭐야 별똥별 뭐야 오 설정이 조금 그렇게 됐어요 O A A S D 너무 좋아요 공격 버튼 오 오 스킬 버튼으로도 강력한 공격을 쓸 수 있어요. 강력한 공격은 풀타임이 있어요. 팬케이크 타워. 가장 빛나는 마음을 가진 코킥뽀. 오 뭐야. 요리사 요리사. 안 돼. 식재료가 되고 말겠어. 구워졌어. 미친. 시작부터 죽었는데요. 시작부터. 잡혀버렸대. 아니 녹질 않는군. 달고나가 되겠는데 이대로는. 이대로 달고나로 지나는 거 아니야? 강력한 공격을 바로 꺼주고. 뒤때리기. 내가 RPG 게임 나이트워커라고 들어봤니? 내가 그 게임에서 RPG 좀 하고 왔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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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오. 뭐야. 뭐야. 오. 생각보다. 생각보다. 패턴이 있어요. 그냥 몹을 잡는 게 아니에요. 패턴이 다 있습니다. 오. 어. 구로기 상태? 지금이 기회야. 때려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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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0어택 있을란가? 오. 100어택 한번 때려볼까요? 100어택. 100어택. 100어택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게임은 보통 100어택. 뒤에서 때리면 좀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을 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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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아. 이거 빗나갔다. 다행히 단거리라 살았다. 아. 근데 요 패턴이 귀찮네요. 오. 진짜 RPG 게임 하는 것 같은데요? 야. 그 뭐냐. 킹덤보다 낫다 지금. 킹덤보다는 지금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킹덤보다는 지금 굉장히 재밌게 느껴져요. 오. 용감한 쿠키. 내 마법으로 힘을 빌려줄게. 오. 뭐지? 궁극기. 약간 궁극기죠? 이거 느낌이. 오. 정말 강한 한방. 이제 한방과 강력한 한방과 정말 강력한 한방으로 구성돼 있네요. 음. 서버는 몰라. 진짜 많아서 그런 건지 사람이 없어서 안 터진 건지. 슈가스타. 아. 이런 달고나 화가 되어버렸어. 뭐? 탑을 구해달라고? 탑을 구해달라고? 이 새끼 끝까지 짱 처리하려고? 나는. 나는. 응. 알겠어. 오. 역시 용감한 쿠키. 정말 빛나는 마음을 가진 쿠키인지. 오. 뭐야. 오. 이런 소년만화 느낌? 몸이 필요한 친구를 모른 척 할 순 없지. 몸이 필요한 친구를 모른 척 할 순 없지. 오. 뭐야. 오. 용감한 쿠키 을이 뭔데. 오. 뭐야. 설마. 오. 오. 용감한 쿠키. 오. 좀 멋있는데. 좀 다시 볼지도. 아. 이렇게. 용감한 쿠키는. 큐베스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오. 오. 오.